한비자가 나오는데 자, 전국시대 때 한비자가 나와요 한비자와 같은 스승에게서 배운 사람이 이자예요 한비자가 좀 더 뛰어나요 근데 재미난 건 한비자는요 말을 더듬어요 여러분들이요 세상 살면서 말을 잘하는 사람한테 속으면 안 돼요 말을 더듬지만 명철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한비자예요 그런데 한비자가 더 뛰어나요 심지어는 진시황제가 한비자의 책인지 몰랐어요 진시황제 아직 통일하기 전에 전국시대 때 보니까 너무 뛰어난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딱 한 번만이라도 만나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사가 한비자입니다 딱 가르쳐줘요 이제 이사가 조금 질두심이 나겠죠 그러면서 한비자가 딱 뭐하냐면 간단해요 상벌제예요 상벌제라는 거 우리는 예전에 수능 개념이나 교과서에서 상항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상과 벌이에요 인간은 이기적 존재다 그래서 그들을 통치하는 데는 상할 주든가 확실하게 벌을 줘야 된다라는 게 한비자 얘기고 이를 실제로 발휘한 사람은 이사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말로 진시황제가 한비자를 얻고 싶어서 한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이 사람 원래 한나라 출신인데 그랬다고도 해요 물론 한나라가 굉장히 약했기도 했고 그런데 이 한비자가 좀 재미나요 한비자가 순자의 사상을 이어받았어요 순자 순자라는 사람은 유교에서 공자가 있고 맹자와 순자로 갈라졌는데 같은 인의 예지를 얘기를 하지만 맹자는 성선설 인간은 원래 착하다 그래서 인의 예지를 통해서 더욱더 밝히면 된다라는 쪽으로 가면 순자는 아니다 원래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한비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설명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기적인 존재 이기적인 존재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의 지배 그런데 단순하게 벌만 막 주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봉기를 일으킬 거 아니에요 한비자가 그러지 말라 상과 벌 얘기합니다 상벌로 따게 된다 그리고 군주는 직접 백성들을 하나하나 백성 갑 너 뭐해라 을 뭐해라 하지 말고 관료를 다스려라 군주는 딱 뒤에 있고 관료만 움직이며 관료들이 직접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게 한비자예요 그런데 실제로 누구예요 이사가 진시황제와 함께 그렇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우리 지금 수특에 보면 진시황제 부분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백가에서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었는데 법가로 왔다 이렇게 되죠 알겠죠 그런데요 결국 진시황제와 이사가 한비자를 죽입니다 이사가 결국 그래요 한비자 살려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 이사가 또 모함도 좀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시황제도 죽일까 말까 고민하다가 막판에 살려줄까 이랬는데 또 이사가 한비자에게 약을 줘서 자살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결국 한비자는 없어지고 결국 한비자가 말했던 법에 의한 통치 상벌제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하게 된 것은 진시황제와 이사죠 이렇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